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토요일 날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8월 19일 날 마지막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오늘 요즘에 이제 선거 문제가 많이 이렇게 묻히지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채용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을 했더구면요. 그래서 채용비리라는 것은 깃털에 비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선관위와 관련된 일에서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선거 공정성을 향한 노력과정에서 축적된 모든 것을 좀 집대성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대국민 보고회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5.6.7.8 그게 한 이제 3년 6개월 정도 돼가네요. 3년 6개월 정도 돼가는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났을 당시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선관위는 미풍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법관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유야무야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하고 6개월이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온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만 선거를 도독질한 것이 아니고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도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뭐 언모론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2020년도 4.15 총선에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이념적 집단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렇게 납치된 포획된 상태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낱낱이 이제 다 밝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정규제라든지 조갑제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하트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냥 목숨 걸고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그런 때하고는 달리 정거물들이 천문학주로 축적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서더라도 야 이 양반들 앞으로 무사하겠나 해산보다 더 많은 정거물이 포착이 됐고 그것을 밝혀냈는데 뭐 대법관들이 뭉갠다고 해가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선거 부정 실상을 이해하게 될 텐데 이거를 이 양반들이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깔아뭉개고 넘어가는 데 성공하게 되면 나라가 이제 온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산발적으로 10분 15분 뭐 이런 시간을 두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선거 부정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준비를 해서 토요일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 범죄의 전모뿐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시시콜콜한 분야까지 다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뭐 숨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이제 한국 사회가 다 덮기로 결정하면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냥 부정선거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주도한 선거 범죄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 범죄의 전체 모습뿐만 아니고 시시콜콜한 부분까지가 다 지금 이제 까발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선거 범죄 전모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며칠 전에 정당에 관여하는 한 분이 아마 공직자 출신 같은데 아니 걸리게 되면은 치료해야 될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부정선거를 한단 말입니까 공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보시오. 제가 그 사람들 속 안을 들어가 가지고 왜 부정선거의 주범이 됐는지 부역자가 됐는지 종범이 됐는지를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인간이란 것은 극단적으로 사악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자기 일족에 도움이 되거나 자기 일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국가도 팔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내한테 이익이 되면은 우리 지역의 이익이 되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70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이유를 좀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것은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사악해질 수도 있고 극한적으로 착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선거범죄 전문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선거범죄는 3단계의 요소 1, 2, 3만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범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선거범죄는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수 조작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누가 득표수를 조작했느냐 대한민국의 후보가 받는 득표수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100% 가운데 몇 퍼센트나 차지하겠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물으시면 70이나 80% 정도가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가장 큰 치명적인 범죄요건은 첫 번째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해왔다 조작해왔다 그냥 과거형으로 조작했다가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조작해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당일투표 사이에 약 4박 5일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 사이에 상당수의 위조된 사전투표지 투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입니다 그리고 또 관찰되는 것이 개표소에서도 당일투표지를 실물 위조 당일투표지 투입이 포착이 된 경우들이 여러 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바와 같이 2022년 또 요리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두 건 네 건인가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명인물은 성남의 분당에 출마한 안철수 인천광역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인천광역시 계양을에 투표소에서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당일투표지가 여러분들 사진을 찍힌 것이 권호영 변호사님이 공개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두 번째 구성요건이란 것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고 대부분은 사전투표지를 위조해서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고 그 다음에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지금까지 알려진 공직선거에서 발각된 그런 부정선거의 구성요소의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를 들 수 있는가 하니까 특별히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의 126건 이상의 선거 무효소송이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126명 상당의 의원들이 선거에 불복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헌정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재건표가 이루진 곳이 6건 정도인데 인천광역시 연수월 양산을 영등포을 파주을 오산시 이런 데서 한 6군데 여러분들 재건표가 이루어졌는데 그 재건표 현장에 나온 거의 전부 투표지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들이 다 바꿔치기 된 거다 투표함에 들어있던 개표가 끝나고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들은 대부분 파쇄 내지 소각시키고 새로 인쇄소에서 사전 투표하자와 당일 투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투표함을 전체를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여러분들 정거보전 명령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함 전체의 투표지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대부분 여러분들 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하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수 발표하고가 완전히 이름 틀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조작을 했느냐 그 조작 방식은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4월 16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이근형 씨가 페이스북에 잠시 올렸던 이른바 전국의 보정값 보정값을 저는 조작값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조작값 혹은 보정값을 이용해가지고 개표현장에서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에를 개수 채능과 전혀 관계없이 방송에 나가는 여러분들 투표 결과 개표 결과하고 개표의 최종 결과라는 것이 다 사전에 기획되어가지고 선거구마다 보정값을 다 조작값을 다 사전에 미리 다 지정을 해가지고 조작값에 따라가지고 개표는 개표대로 여러분들 방송사의 발표는 발표대로 되고 그다음에 개표는 개표대로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투트랙으로 여러분 선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투표장에 가가지고 덜너리가 된 겁니다 덜너리가 되고 선거 결과는 특정 정당의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설정한 선거구마다 조작값 상대방의 표 100장 가운데 몇십 장을 빼앗을 것인가라는 그런 보정값을 여러분들 다 사전에 정해가지고 그럼 그 보정값이 어디에서 작동을 했을 것 같냐 보정값에 여러분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정적인 표현을 할 수 없지만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 사전투표지 qr코드에 일정한 여러분들 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투표지 분류기에 보정값이 사전에 개표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즉 usb 같은 걸 통해가지고 사무요원들에 의해가지고 입력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무요원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소위 여러분들 전산장비 같은 것을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정을 할 때 그 설정이 뭔지는 개표 사무요원 가운데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모르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설정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해온갔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2017년 대선부터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까지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선거 사기범들이 설정한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섯 번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치루진 첫 번째 공직선거가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동시지방선거도 선거 사기범들이 동일하게 전산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가지고 조작값의 크기가 좀 낮아졌을 뿐이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윤정부가 등장하고 정신을 다 차린 1년이 지나서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 이름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다 당선시킨 겁니다 필요한 지역은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선거를 득표수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다 당선자는 국민의힘 후본데 낙선을 시키고 낙선자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두 번 윤정부 하에서 선거가 두 번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민주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무려 조작값 수준이 35% 우파 교육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수 100장당 3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만큼을 여러분들 좌파 교육감 후보인 천창수 후보 그전에 교육감을 맡고 있던 노옥희 후보가 아내에 해당한 거죠 12월 달에 심장마비로 공무 중에 사망항이니까 남편이 나왔는데 남편이 민주노총 출신이니까 조작값 35%를 적용해가지고 무리하게 당선을 시킨 겁니다 조작값 35%는 상당히 높은 조작값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단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와 관련된 부정선거는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2024년도 4월 11일 총선과 2027년 대선에서도 선거 부정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선거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 범죄 전모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난해로 따지면 1960년생이니까 이제 나이로 하면 62세입니다 저는 20대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글석이 연구소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의 여러 사람들처럼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할 연배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성품도 되지 못하고 오로지 저는 참 60 정도가 되면 자식들이 다 장성했고 개론을 해서 손자, 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후기 조선 사회처럼 위쪽이 북조선이면 남조선처럼 돼서 안 된다는 거죠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 제도라면 북조선 선거하고 남조선 선거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그런 의문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일날 국민들은 다 들러리를 쓰고 선거 결과는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 결과를 계속해서 조작을 7번이나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에서 일체 언급이 없고 무슨 채용 비리나 통계 조작이나 떠들지만 나라를 그냥 망하게 할 수 있는 선거 조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보면서 젊은 전문가들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른소리를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이제 은퇴를 가까이 둔 나이니까 오른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부정 선거사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행에 옮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라든지 이런 외부 세력에 의한 해킹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를 업무로 위임받은 공직자들의 이름들 부정선거를 주도해온 겁니다 내부에서 주도했을 수도 있고 내부 사람들은 그냥 컴퓨터만 개방해주고 외부의 일부 세력들이 여러분들 선거 조작을 주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산조작은 그 특성상 아주 소수의 인물이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 문제는 소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법원에 제기된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하여금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을 법원에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 명령에 따라가지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를 모두 다 파세 내지 소각하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가지고 위조된 실물 투표지를 다 투입해서 투표함 전체를 다 통과를 한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이하 핵심 멤버들이 관련되지 않고서는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갈아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4.15 총선이 끝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당수의 직원들이 위조 투표지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 선관위에 대한 인적 쇄신과 철저한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 수사가 없으면 한국은 부정선거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거 범죄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선관위가 주도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음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외치지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겠습니까 선관위는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들 선관위 고발에 따라서 대선 전에 사전투표 조작서를 제기했다고 해서 민경욱 대표하고 한교환 여러분들 전 총리하고 제가 3명이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 무혐의를 받는 데까지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 너희놈들이 도둑놈들이다 하고 내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둑놈들이고 도둑질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선관위가 고발을 했던 사전투표 조작설 설정도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라는 것을 확정적 사실로 그리고 범인을 선관위로 지목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외치기 시작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선거를 어떻게 조작을 했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두 번째 세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만졌거든요 숫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무슨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후보가 받는 덕표수라는 숫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데는 이렇게 실무에 능한 선거 사기범들은 그냥 덕표수 조작하고 그냥 발표하고 이러면 끝날 걸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조작 흔적이 아주 뭡니까 정확하게 남게 됩니다 마치 좀 문학적 표현을 쓸면 숫자 조작이 시줄과 날줄처럼 정확히 천처럼 뭡니까 그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실물에 능한 사람일 겁니다 전산 조작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깊은 심각을 안 할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숫자 조작하면 다음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부분을 그 양반들이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숫자 조작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숫자 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도저히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증거물이 남게 됩니다 그 증거물은 아무리 연물을 닦아도 없어지지가 않고 땅에 파묻어도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딜레마는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했고 숫자를 조작한 것이 제야 전문가와 공병원한 인물에 의해 가지고 낱낱이 세상에 까발려진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만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이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해 가지고 분석 결과를 유튜브에 여러분들 방송을 내보내고 이런 책으로 이런 편해 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외치고 있기 때문에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병호라는 인간이 너희들이 도덕놈들이고 대한민국의 선거범죄라는 것은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특표소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도저히 저 양반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죽이는 방법밖에 없겠죠 죽이지 않는 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설령 죽이더라도 뭡니까 정거물이 다 남아 있으니까 책으로 남아 있고 유튜브로 남아 있고 여러분들 뭐죠 엑셀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곤혹스럴 겁니다 대법관들과 사바사바 해 가지고 대충 다 깔아 뭉겼는데 저 인간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 유튜브에 유행하는 쇼츠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부정선거 입 닥치라고 좀 해봐 김용빈이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선관위가 남이석을 여러분들 동원해 가지고 부정선거 업무를 한 자는 이제 입을 다물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쇼츠를 붙였더군요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무슨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사전투표특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특표수를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항상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만큼 다 빼앗기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마이너스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빼앗은 것만큼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처리를 하는 겁니다 훔친 것은 마이너스 처리 더해 준 것은 여러분들 플러스 처리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으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사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그냥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해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니까 표시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가 7구 학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분 동갑인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법연수원장 출신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듯하게 하지 않으면 일생일대의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공범이 되는 거죠 아마 대대로 여러분들 치욕을 당할 걸로 봅니다 부정선거의 공범자들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한 것 같기도 하고 조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작한 겁니다 왜 숫자는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3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는 아주 명쾌합니다 그냥 1 더하기 1은 그냥 2다 득표수 조작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득표수 조작이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숫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덜미를 어떻게 잡히는지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맨 처음에 정청례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에 49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49개의 지역구 가운데서 조작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 마포을하고 관악구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덜했던 경우가 황교안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했던 종로구입니다 정청례 마포을 왜 이렇게 심하게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작 안 해도 정청례 씨가 상대방이 상당히 약체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선거죠 여러 이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차익값 이퀄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승동은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차익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최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입니다 무자비하게 표를 빼앗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청례는 플러스 12%에서 플러스 16% 여러분 이 그래프가 너무 자주 보신 분들은 식상하실 수 있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여러분 선거 부정을 규명하는 것이 3년 4년 끌만큼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선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처럼 투표용지 주고 기표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표된 투표지를 한 장 두 장 세문되는 겁니다 그 선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대법관들이 3년 4년 왜 끌었습니까 시간을 끌어서 지치게 하고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순관이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과 진리라는 것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정선거의 실상은 간단합니다 차익값 그래프가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차익값 그래프가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되면 그냥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착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항상 표를 빼앗기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더블당은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오차범위인 0에서 3%가 나와야 될 건데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6%가 나옵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표를 동별로 조작을 해가지고 정청례 함께 넘긴 겁니다 상암동에서 여러분들 몇 표를 조작했습니까 상암동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상암동에서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13.9%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의 정청례한테 플러스 15%를 더해줬네 관내 사전 투표자 기준 수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간단하지만 대단히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대들뿌이자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각그나 비슷하다 선거처럼 여러분들 표본수가 아주 큰 경우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경우에 투표자들로부터 출출된 사박 5일 이전에 출출된 사전 투표자 그룹 샘플하고 표본하고 그다음에 사박 5일 이후에 여러분들 출출된 당일 투표자 그룹 표본하고 그 표본의 통계적 특성이 각그나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청내가 받는 사전 투표의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그나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청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그나 비슷해야 되는데 정청내는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이 무려 최소 12%, 16%가 큰값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미친 수치이고 이거는 선관위가 득표수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성동은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이 최소 11%, 16%만큼 적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 표를 인위적으로 도덕질 당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통계학의 여러분들 근간, 사회과학과 자연사학의 여러분들 토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은 정청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그나 비슷해야 되고 미래통합당의 김성동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위반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성과는 복잡하거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그냥 우리가 후기 조선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근현대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고교 시절에 비었던 수학 정숙이나 이런 것을 미뤄볼 때 대수의 법칙 표본의 수가 수십만에 해당하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 두 개를 끌어집어냈을 때 그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오차범위인 0의 3%를 크게 벗어나가지고 무려 12%, 16% 나온다는 것은 이거를 보고도 조각제나 정규제가 부정성과가 없다고 외치는 거나 이거를 보고 이준석이나 여러분들 하태경이 부정성과가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부정성과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심오한 과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100% 부정성과를 치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됐지만 공직사회는 엉망칭창인 같아요 선거가 끝나게 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최소한 여러분들 반나절 정도 걸려가지고 엑셀로 선거가 정상선거인지 아닌지 정도는 더하기 빼기로 해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3년 넘게끔 침묵하는 거니까 나라가 참 뭐가 되더라도 저는 놀라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진지하지 않고 이렇게 반과학적이고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를 전부 선거를 이렇게 다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무슨 심오한 이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가지고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한테서 사전 관내 사전특표 득표수를 왕창 훔쳐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더불당의 정청내에게 더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4.15 총선의 전부에서 다 일어납니다 더불당의 고민정 광진구 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더불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런 차이집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동에서 다 미래통합당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어마어마하게 작고 더불당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동뿐만 아니고 모든 투표소에서 일정 퍼센트를 동 단위에서 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인 관계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숫자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2020년 4.15 총선은 물론이고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선관위 관련자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안 해도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는 기간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그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 득표수가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든 득표수를 다 조작한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온이라는 이름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부품의 결함이 있었다 누구 책임입니까 현대자동차에게 책임을 묻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모든 선거구마다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됐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을 물을 겁니까 과천에 있는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남조선인 여러분들 선관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북조선 선관위의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 관련자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너구를 어떻게 믿노 숫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냐 숫자가 당신들이 조작을 한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냐 숫자를 미친 너희들을 어떻게 믿냐 김용빈을 어떻게 믿냐의 이야기죠 박찬진을 어떻게 믿냐의 이야기 조혜주를 어떻게 믿냐의 이야기 김시안을 어떻게 믿냐의 이야기죠 대한민국 선관위 관련자들이 믿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나 숫자는 뇌물도 안 받고 숫자는 안면도 안 보고 숫자는 Y로도 통하지 않고 숫자는 사바사바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빼기 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것하고 당일투표에서 득표한 걸 빼보니까 이렇게 기가 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예술입니다 예술 이 예술을 보고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이 다 침묵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죽은 겁니다 완전히 선거 부정을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거죠 노예로 사는 겁니다 선거일 되면 다 나가서 뭡니까 표 던지고 결과는 어느 미리실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더불당의 송영길이 4.15 총선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패턴이 표를 훔쳐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예술 작품이 이게 선거입니까 미래통합당의 윤형성은 최소 마이너스 8%에서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8%에서 12%만큼 표를 빼앗기고 그것이 고스란히 송영길 함께 넘어가 가지고 그대로 더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100%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짓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선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이게 4.15 총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4.15 총선 여름 한참 이렇게 부정선거를 논쟁이 가열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안 했을 것이다 4.15 총선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아마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조작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연구소에 몸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갖고 있는 가설을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런 연구 스태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아주 귀인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나서 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다 이런 분석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일한 조작방법을 쓴 겁니다 동일한 조작방법 여러분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보시면 그냥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 다 여러분들 그냥 조작 한 개씩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총선의 전국 상황입니다 전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에 관해 좀 특수한 지역인 호남권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를 빼고 나면 전국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에 그리고 훔쳐 가지고 넘겼기 때문에 거의 뭐죠 수치가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전국 평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대개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자 수의 10%를 훔쳐 가지고 미래통합당에 10%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20%만큼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2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20표를 이게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붉은색 그래프하고 푸른색 그래프가 0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0에 다 이렇게 근접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쌍봉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를 이동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통계적으로 검시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참 중요합니다 득표수를 조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발각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 과천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천 명의 여러분 사람들을 갖고 있지만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득표수 조작을 이렇게 낱낱이 밝혀도 이런 방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내가 뭡니까 너희들은 도덕놈들이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선관이 주도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득표수를 조작해 놓으니까 죽을 마실 겁니다 배춘입 사전투표지처럼 결정적인 위조투표지는 뭐 벨벨 소리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짓말로 여러분들 국민을 속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어떻게 속일 겁니까 정확하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평균 값 기준으로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사전투표자 수의 10%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이 10%를 더해 준 겁니다 도합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일요일 날 김용민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하고 동갑내기고 7구학번이고 그 당시에는 사법고시가 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김용민 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뭉개고 넘어가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평균값 그래프가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상투표보면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서는 안 되고 붉은색하고 푸른색이 중간에 다 이렇게 겹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 우편투표는 여러분들 좀 많이 했습니다 우편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우편투표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13%를 훔쳐가지고 13%를 더해 준 겁니다 우편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6%를 조작한 겁니다 통상 관내 사전투표보다 더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좀 조작을 많이 합니다 통계도 그대로 보여주네요 우편투표 기준으로 조작규모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6%의 득표를 이동시켰고 관내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2020년 4.15 총선에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몇 표를 훔쳤습니까 20%를 훔친 거죠 2022년 또 3.9 대통령 선거에서는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득표수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서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쳐가지고 이재명에게 120만 표를 더해 준 거죠 3.9 대통령 선거의 전국의 총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240만 표입니다 120만 표를 훔쳐가지고 120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240만 표를 훔친 거죠 이렇게 이런 우편투표의 전국의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뭐죠 이렇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수치가 나온 겁니다 차익값이 그것은 바로 관내 사전투표 수를 한쪽에서는 빼앗고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쪽에는 더해 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선관위 측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망각하고 그냥 선거 부정 좀 하면 어떻노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를 그냥 기도할 뿐일 겁니다 기원할 뿐이고 뭐 다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도덕질을 얼만큼 했는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전산으로 득표수를 조작했고 전산으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낱낱이 범죄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숨기려고 노력해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식한 놈이 여러분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득표수 조작 이런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범죄가 발각됐을 때 어떻게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빠져나갈 것은 퇴로가 없는 겁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니까 1 더하기 1은 그냥 2고 1 빼기 1은 그냥 0이니까 그 이상이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0%의 이런 득표수를 이동시키고 우편투표의 경우는 26%를 이동시켰다 수치가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수치가 이러면 딱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이러면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가장 억울하게 낙마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나경원 후보입니다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가 억울하게 이제 낙마 를 했죠 여러분 이 그래프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집 그래프인데 이 중앙이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차이집을 구한 겁니다 나경원은 모든 동에서 10%대의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은 모든 동에서 10% 이상의 여러분들 플러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경원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이수진이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렇게 차이집이 아주 작습니다 이 왼쪽은 정상투표고 오른쪽은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오른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지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후보별 득표수 진짜 득표수를 복원한 다음에 차이집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차이집이 적은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게 중앙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다 가짜라는 것을 뜻한 겁니다 가짜에서 진짜를 추정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관위가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왼쪽의 동작골 같은 경우는 조작을 안 한 경우고 중앙위의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은 조작을 한 경우고 그 조작한 데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찾아내 보니까 오른쪽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래프를 다 분석해보면 이렇게 다 나올 겁니다 2016년 선거는 그럭저럭 다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우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제가 그린 것은 사전과 당위를 합치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2.5%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2.5% 두 개 합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100장 가운데 25장을 조작을 한 겁니다 총선 같은 경우는 몇 천표 몇 백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몇만 표 정도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미래통합당의 전표를 한 겁니다 덕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훔친 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게 또 다른 분한테 나오는 게 있죠 한 분이 잘 쓰셨네요 최중구님이 만드신 자료는 데이터 조작이 있을 때는 여러 개의 종모양 히스토그램이 나옵니다 데이터 조작이 있을 때는 여러 개의 종모양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은 항상 마이너스 12.5%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2.5% 두 개를 합치면 25%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만큼을 2020년도 사이로 종성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또 다른 분이 이런 그리신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정상투표였습니다 그럼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당들의 분포도가 다 봉오리가 하나 정도인 그래프가 나와야 정상그래프입니다 20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정당투표 비례투표네요 미래한국당은 훔쳤고 더해졌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들은 이렇게 더불어신민당 열린민주당은 다 표를 얻는 쪽이고 미래한국당 기독자유통일당 세백당 우리공화당은 다 표를 잃어버리는 쪽에 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개 퉁치면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를 산관위가 주도한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났는데 이거를 덮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르면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정선거를 했지만 그때는 몰랐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를 이런 짓을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제 말씀의 요지는 대법관들이 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청 인사들도 참 양심이 없는 겁니다 뭐 이 고등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격차만 보더라도 반과학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바로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날 정도로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당은 항상 모든 투표소 모든 동에서 다 큰 값을 값 블루스 값을 가지고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럼 반과학입니다 만일에 대법관들의 주장대로 2020년 4.15 총선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통계학 자체라는 게 없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이 없으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대법관들이 다 판결문에 다 실어놓은 겁니다 정신이 나간 인간들입니다 아무리 이익이 앞서더라도 그 오명을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나 간단 명료한 것을 이렇게 정리정돈해가지고 오늘 제가 몇 시간이고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힘이 좀 딸리고 하니까 내일은 그 다음 단계로 이 양반들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득표수를 조작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선거범죄집단이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지도한 득표수 조작이 1등 공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숫자는 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또 이런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상반기에 발간된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덕놈들 1권 총론 2권 3권 3구 대선 4권 2020년 4.15 총선 5권 2022년 지방선거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4.15 총선을 다룬 내용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도 부정선거 이상 없다 그렇게 부정선거 전선 이상 없다 이런 기막힌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부터 여러분들 널리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보기 드문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크게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부정 문제 부정선거 문제를 오늘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전부를 다 이렇게 다루려고 했는데 한 1시간 조금 정도 더 하니까 이제 힘이 딸려 가지고 그냥 다음 날 마저 마무리하는 것을 해야겠다 여러분 이제 어제 이야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범죄전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어떻게 조작해왔는가 이 부분을 어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예를 들면 정청내 더불음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4.15 총선 같은 경우에 복잡한 그런 공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청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미래통합당 후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더불음주당 정청내 후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결국 동별로 동일한 퍼센트를 표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더불당하게 이동된 것이 이렇게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정도의 정규 교육과정을 밟은 사람 같으면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이동시켜야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정청내 후보 마포굴 4.15 총선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김성동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11에서 16%를 훔쳐가지고 정청내 후보가 최소 12%, 16%만큼 공짜표를 얻은 이런 부정선거가 단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이 남조선 선관이기 때문에 남조선 선관이가 부정선거의 행동대장이었다 이것을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송영길 후보만 보더라도 이렇게 표를 다 이렇게 도독질을 한 겁니다 표를 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배지를 다 달게 된 거죠 이거는 아주 고등수학이라든지 복잡한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격차만 보더라도 미래통합당에게는 현재하게 많은 표를 훔치고 더불당에게는 현재하게 많은 그래서 사이로 총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정육평균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에게 12.5%를 더해준 총조작규모는 두 개를 합친 사전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선거를 만진 거죠 그리고 그 조작의 중심에는 북조선 선관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작의 중심에는 남조선 선관위가 있는 겁니다 남조선에 누가 했는지는 이제 수사가 들어가 봐야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전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뭔가 본인들이 했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죠 본인들이 컴퓨터의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세력들이 아마 이렇게 공직선거를 훔쳤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이게 여러분들 제 방송에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그런 타이틀을 든 것은 처음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제 검찰이 채용비리하고 관련해가지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좀 있는데 채용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공직선거에서 권력자를 선출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이름 규정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깔아뭉개고 모든 권력은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에서 나온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를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했고 대법관들은 이걸 덮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다 덮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전에 경주에서 부정선거를 하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천미하게 침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뭉개는데 1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2017년 공직선거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득표수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득표수 조작이 된 겁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선거법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전투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남은 두 번 세 번 정도의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공직선거에 부정선거가 저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주제로 2017년 대선부터 조작을 한 겁니다 모두 다 선거관리비안회가 주도가 돼 가지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북조선 선관위가 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입이 10개고 100개고 1000개고 만개고 하더라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 조작은 정발되지도 않고 수중에 깔아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게 되면 자신들이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제조한 생산한 조작한 후보별 득표수가 공직선거별로 잘 정리돼서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대선부터 조작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부산광역시 선거구의 조작 실태입니다 3구 대선 부산에는 16개의 구가 있고 대통령 선거에는 16개의 선거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재명은 모든 구에서 다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나게 큰 플러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 6에서 최대 9%입니다 국힘당은 조금 적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왜 조금 나냐 3구 대통령 선거는 이재명에게 공짜 표를 더해 주기 위해 가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표를 함께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작의 결과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득표수는 누가 여러분들 독점적으로 관리합니까 득표수는 남조선 선관위가 여러분들 관리합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240만 표 상당을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의 득표수 객차는 262만 표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14만 무슨 7077표라는 것은 다 조작된 득표수의 바탕을 두고 240만 표를 훔쳐 가지고 14만 7077표 차이로 겨우 윤석열이 이런 당선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인 겁니다 제가 과장을 하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과장을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조작을 했는지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을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자료를 여러분들 한번 대통령 선거 한번 보시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그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2022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선관위가 계속 조작을 하는 겁니다 2022년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충청남도 지사선거입니다 좌우의 모양이 여러분들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데칼코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남도 지사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훔친 덕표수하고 그 다음 빼앗긴 덕표수와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16개의 군에서 착하게 여러분들 이 수치가 일치합니다 청량군 국힘당 마이너스 4.6 더블당 플러스 4.6 홍성군 국힘당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더블당 서천군 국힘당 마이너스 3.7 더블당 플러스 4.7 부여군 국힘당 마이너스 3.1 플러스 3.1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표를 옮긴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양쪽에 국힘당 후보 함께 훔친 것만큼 되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는 우편 투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게 북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아니면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아니고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를 다 도독질한 겁니다 우편 투표에서는 예상군에서는 관외 사전 투표 투표자 수에 여러분들 11.7%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이 11.7%를 더해줬습니다 청량군 같은 경우는 국힘당의 마이너스 3.8.3%를 훔쳐가지고 플러스 8.3%를 더해준 겁니다 홍성군은 마이너스 11.4%를 훔쳐가지고 플러스 11.4%를 대해준 겁니다 전국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가 전국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여러분들 짓거리를 누가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오세훈과 송영길이 붙었던 선거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한테서 그리고 정의당 권수정 후보한테서 표를 일부 훔쳤을 겁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좌우대칭에 사전 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런 그래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이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조작한 작품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가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한 겁니다 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구 여러분 이건 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편투표 우편투표에 서울에 25개의 여러분들 선거구가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표를 어떤 식으로 도덕질했는지가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대법관들이 숨기려고 해가지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100%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차이값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차이값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관외의 사전투표 우편투표 득표수를 훔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심쩍으면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시 부산시는 조작값이 좀 낮은 것 같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좌우가 참 일치하는 겁니다 박형준 조작값이 좀 적지만 좌우가 크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박형준의 표를 훔쳐가지고 더불당의 변승환에게 준 것이 바로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의 지방선거의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이런 짓들을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관내의 사전투표를 모든 투표소에서 일정 퍼센트만큼 박형준 국힘당의 후보완께서 훔쳐가지고 그거를 더불당 변승환에게 그대로 넘겨준 겁니다 조작값이 서울에 비해서 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값 그래프가 좀 뚱뚱하지 않고 좀 널신한 겁니다 널신하든 뚱뚱하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부산시 여러분들 부산시에 이거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선거의 관외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통상 우편투표를 조작을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사상구에서는 얼마를 훔쳤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훔쳐가지고 조작질을 한 겁니다 밑에 차이값 크기 나온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0에서 한 3%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가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남조선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3입니다 이런 짓을 남조선 선관위가 해가지고 득표수를 모두 다 제조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와는 관계없이 저것끼리 다 만든 겁니다 멀려가지고 조작값 보정값 설정값을 여러분들 입력해가지고 전국에 사전에 여러분들이 기획된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선거국마다 조작값을 다 다르게 본 겁니다 서울보다 부산을 훨씬 더 낮게 여러분들 입력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노태학 선거관리위원 위원장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책임자는 물러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만든 작품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숨길 수도 없고 고소고발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고소고발 하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에 여러분 당선된 것도 여러분들 다 조작한 겁니다 조작해도 여러분들 대구는 대구는 여러분들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좌우대칭을 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구는 여러분들 뭐 승세가 없으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조작을 조금만 했네요 그래도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얼마나 간이 큰 거 하니까 보수의 아성인 대구 광역시장 선거까지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이 그냥 뭔가 하니까 취미 겸 특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개선하지 않으려면 그냥 조선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우리 옷에 맞지 않은 민주주의는 여러분들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그냥 조선 사람으로 길이길이 살면 되는 겁니다 조선 사람은 지 백성들이 여러분들 지도자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대구시장 여러분들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선거가 아닙니다 이 선거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난 2020년도 유리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선관이 내에 있는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전국의 시도지사 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대구시 관외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관외사전투표는 조금 조작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대구시 관외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시도지사 선거를 조작하고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기초의회의원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 1호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대구광역시 시장선거에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차이값입니다 정상선거면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에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이 나온 겁니다 플러스 5 플러스 10이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남조선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북조선선관위가 한 것이 아니고 남조선선관위가 이런 짓을 했고 이런 짓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책임자가 노태학선관위원장하고 채용비료로 물러난 박찬진이 주도했던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석재가 가장 강한 대구광역시장의 우편투표까지 이렇게 선거 사기 세력들이 내놓고 조작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국호를 바꾸는 게 낫습니다 대한조작국이나 아니면 조선 뭡니까 조작국으로 바꾸는 게 낫죠 나는 그냥 차라리 남조선으로 발음 부르는 게 그냥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장 선거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참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 공직선거를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남조선선선관위가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인천시장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조작한 겁니다 인천시장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장선거도 조작값이 좀 낮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렇게 늘씬할 뿐이지 좌우가 이름 거의 뭡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아주 낮을 겁니다 인천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4 플러스 1% 오차범위가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 이게 더 정직하려면 우편투표 보시게 되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천시의 우편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우편투표 보시게 되면 예 뚱뚱하죠 0에서 3%가 나와야 될 오차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의 유정복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관외 사전 투표자 수의 최소 3에서 8%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더불당의 박남춘에게 더해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윤석열 지하에서 지루진 첫 번째 공직선거의 결과입니다 완전 개판입니다 채용비리 통계조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면은 권력을 훔친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헌법 1조 1항에서 뭡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선관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조작범으로부터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기세력들로부터 권력이 나온 겁니다 모든 데를 다 조작한 겁니다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기초의회의원선거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남조선 선관위가 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주시 광역시장선거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 광주광역시는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어차피 더블당 여러분들 텃밭이니까 이 선거 여러분들 승리기획을 누가 했겠습니까 더블당 했지 않겠습니까 왜 더블당 후보와 함께는 모두 다 공차표가 쏟아지니까 더블당 외에 누가 이런 선거 여러분들 조작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하청업체인 선관위에 맡겼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병이 얼마나 깊은가 하니까 광주광역시장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가 대칭의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광주광역시장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의 우편투표는 조금 더 조작을 많이 했네요 이렇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뭐 다 만드는 겁니다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가 됐을 때 치러진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시도지사선거를 보시는 겁니다 시도지사선거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기초의회의원선거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대전 여러분 조작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광역시 선거 대전 광역시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대전 광역시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 하고 도둑질 당한 거 하고 여러분들 도둑질한 거 표가 크게 일치합니다 대덕구 관내사전 투표자 수의 13%를 훔쳐가지고 아니 33%를 훔쳐가지고 3.3%를 훔쳐가지고 3.3%를 더해준 겁니다 유성구 4.8%를 훔쳐가지고 4.8%를 더해준 겁니다 서구 2.8%를 훔쳐가지고 2.8%를 더해준 겁니다 중구 3.4%를 훔쳐가지고 3.4%를 더해준 겁니다 동구 4.1%를 훔쳐가지고 4.1%를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등수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선거 조작을 하게 되면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리고 항상 국힘당은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더블당은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는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과학적 여름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다 이걸 덮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진짜 양심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 끝까지 못 덮을 거로 봅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진장 여러분 노력하더라도 덮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울산광역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도 똑같이 여러분들 송천호는 2018년에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 재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또 조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조작을 했는데 안 됐죠 여기 보시면 뭐 이게 다 조작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관외사전투표 한번 보시죠 관외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관외사전투표는 훨씬 더 맹악하게 나오죠 그리고 연국힘당 이게 울산시장선거도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보시기 바람은 우섭지 않습니까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울주군 관외사전투표자 수의 7.5%를 훔쳐가지고 국힘당에서 더블당에게 7.5%를 더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 울산광역시장선거에 청와대 개입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또 울산시장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북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2%를 훔쳐가지고 플러스 1.2%를 더해 준 겁니다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6.3%를 훔쳐가지고 플러스 6.3%를 송처로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중구 마이너스 7.7%를 도독질해가지고 7.7%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치루진 첫 번째 공직선거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문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간에 선거에 관한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정권 잡고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불구하고 채용비료가족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최종시장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시장선거는 더 한심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간단하게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했던 2018년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광역의회의원 경기도의회의원 관외사전투표 조작 실태입니다 이게 2018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때는 미래통합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죠 이게 여러분들 2018년도에 서울시의회의원 조작을 한 겁니다 제3의 후보가 없고 후보가 2명이기 때문에 좌우가 착하게 일치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용산구 여러분 그래서 100석 가운데 지역구로 아마 92석을 더불당이 차지했을 겁니다 다 조작을 해가지고 100개 자리 가운데 92개를 더불당이 여러분들 차지한 선거가 2018년도에 서울시의회의원 선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런 차익값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은 조금 덜하고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미는 주로 더불당 후보에게 공짜표를 대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국사회가 그런 문제가 좀 등한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참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제 잠시 소개드렸지만 나경훈 후보의 선거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이게 2016년에 나경훈 후보와 허동준 후보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아주 차익값이 적죠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지 않으면 차익값 그래프가 오차범인 0에 3이 다 나옵니다 이게 나경훈 후보의 결과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나경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판사술진인 이 수진이 가졌기 때문에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다 뚱뚱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표를 훔쳤나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차익값 그래프만 이야기하게 되면 또 어문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익값이 차익값이 이론적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상태에서 차익값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차익값 크기가 0에서 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2020년부터 이게 부정선거입니다 2020년도에 2020년도에 동작구월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오차범위가 0에 3%인 차익값이 나오면 되는데 이 차익값 그래프에 이렇게 비정상에서 정상적인 형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러분들 조작값에 그런 대상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상태 부정선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조작값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사기범들이 어떤 값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을 했는지를 그대로 콕 찍어서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 가운데서도 다 귀한 노력이지만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이 뭐냐 이렇게 하면 2020년도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에서 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조작값을 규칙을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뭘 이런 데 찾아내는 거 하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지를 착하게 뭡니까 선거구마다 찾아낸 겁니다 선거마다 찾아내고 선거구마다 찾아낸 겁니다 그 결론이 뭔가 하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 정부 동신지방선거에서 화끈하게 조작을 했고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더 확실하게 이런들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더 놀란 것은 박원순 과 오거돈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나 가지고 더불당이 전혀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방심해서 국민들 눈치도 좀 보고 해 가지고 조작값을 확 올렸으면 이재민이 당선됐을 건데 적당히 올려가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완전히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조작값을 더 올릴 수가 있었는데 방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작을 했고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또 눈치 보며 또 조작을 했고 윤정부가 등장했는데 2023년도 4월 1일 보궐선거에서는 울산교육감선거는 조작값 35%를 동원할 정도로 화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값을 찾아냈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름 조작값을 찾아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득표수 조작공장을 여러분들 뭐죠 그냥 압수수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득표수 조작공장을 뭡니까 그냥 발각해 가지고 다 체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관위는 경찰 검찰과 이런 필적할 정도의 선거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건박할 수 있는 거죠 수사권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당신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제야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 다섯 군의 책의 메시지가 뭔고 하니까 남조선 선관위는 선거범죄 집단이다 선거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다 조작은 이렇게 했다를 다 공개하더라도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뭔고 하니까 본인들이 만든 득표수를 까발겨 가지고 조작공장을 찾아 냈으니까 여러분 지금 국회의사당에 금배지를 달고 있는 더불당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한 거 아닙니까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관위가 만든 득표수의 바탕을 두고 당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 가짜 국회의원들인 거죠 다 가짜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선관위 득표수 조작을 어떻게 해왔냐 선관위 주도 득표수 정감작업 정가와 감소작업을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울산광역시시장선거로 지금 검찰에 의해서 구형을 받은 청와대 여름 개입사건으로 황운하 대전중구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관위가 조작값을 몇 퍼센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황운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줬냐 여기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황운하가 여러분들 이 몇 퍼프입니까 25%를 찾아낸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한테서 이은근 후보가 받은 사전특별특별수 100장당 25장 4장당 1장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홍세영 후보한테서 100장당 20장을 훔쳐가지고 여기는 좀 특이하네요 대부분 일치하는데 여기는 20%를 적용했네요 이렇게 표를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5720표를 훔치고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한테서 138표를 훔쳐가지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858표입니다 5858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더불당 황운하 후보가 5858표를 플러스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총조작규모는 대략 여러분들 몇 표 정도인가 하니까 만 7천 표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데서 찾아낸 게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다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어떤 조작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국민들 속에서 발표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다 나온 겁니다 황운하가 얼마나 가짜인지가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파주월 보시기 바랍니다 파주월 이 파주월은 재금표가 이루어졌던 데죠 파주월 박정과 박용호 후보가 붙었던 데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했습니다 100장 가운데 40장을 훔친 겁니다 조작값 40%를 입력해가지고 표를 새로 만든 겁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벤지에한테는 40%를 입력해가지고 마이너스 5142표 5142표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박정 더불당 후반 때 플러스 5142표를 더해준 겁니다 얼추 12800 몇 표 정도를 훔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선관위 자료에서 찾아낸 겁니다 선관위 자료가 어떤 규칙과 어떤 수학적 관계식을 사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 냈는가 그대로 찾아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 3번이 차익값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박정은 플러스 12% 박용호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5 청순 파주월은 모집단 투표자 수의 모집단이 9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큰 통계자료입니다 사전 투표에 4박 5일 이전에 이런 선거를 한 사람은 3만 4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표본 집단입니다 4박 5일 이후에 이런 선거를 치른 당일 투표가 5만 5천 834표입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대들부에 해당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표본의 수가 큰 경우에 모집단과 표본 집단 1표본 2사이에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가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3% 더블당 후보는 플러스 12%입니다 미친 숫지가 나온 겁니다 반과학적 사실이 나온 겁니다 뭘 이야기하냐 사전 투표 득표수를 박용호한테서 훔쳐가지고 박정한께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작을 여러분들 만 표 이상을 해놓으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박정은 48,565표를 얻고 박용호는 39,584표를 얻어가지고 박정이 이겼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사전 투표 득표율을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박용호 후보가 1122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박정 후보가 얼추 만 표 차이로 승리한 걸로 조작을 한 겁니다 파주월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입니다 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지역이 파주월 4.15 총선입니다 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선관위가 발표하는 득표수 따로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서 이런들 투표지 개수가 따로 온 겁니다 완전히 따로 따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파주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용호 후보가 불이기도 불구하고 뭘 신청했습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원이 파주월 여러분 선관위에게 몇 년 몇 일까지 투표함을 제출하라 투표함에 있는 투표 개수가 선관위가 이미 발표에 비는 개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부 통을 다 갈아치운 겁니다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지를 다 만든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에 맞추어서 투표함에 있는 모든 투표지들 다 새 걸로 갈아치운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새로 갈아치웠기 때문에 재금표가 이루어진 법원의 이름 등장한 표가 어마어마하게 가짜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용지인데 사전투표지인데 인쇄소에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는 프린트로 출력해야 되는데 인쇄소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뭐죠 날이 그렇게 이렇게 잘 서지 않는 절단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 투표지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투표지가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던진 투표지가 이게 다 위조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빠빤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그냥 대거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어떻게 투표함에 있었습니까 그냥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런 빨간 여러분들 하살표가 붙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을 투표자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새로 만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있었던 투표지들입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투표록에 21장의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재검표 현장에서는 출연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한 선관위 일부 세력들이 다 대한민국 선거를 다 뭡니까 조작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요약 정리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없었습니다 조작이 없었으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종류의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0 0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다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게 2016년 선거입니다 2022년 여러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값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조작을 해놓으니까 후보별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에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 12%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것 중에서 참 딱한 것은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수가 아무리 용을 쓰고 대법관들이 뭡니까 같은 한 패거리가 되고 이런 움직여 주더라도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참 숫자 조작이라는 것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뭐 그게 될 것과 그냥 조작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만 숫자 조작은 흔적이 이렇게 수치에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수치에 수치로 이런 숫자로 남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주범은 선관입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파주얼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이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나경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의 차이칱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을 정상투표 같으면 이렇게 아주 널신한 차이칱 그래프가 나옵니다 2020년도 서울 동작구의 차이칱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한테서 빼앗아 가지고 이 수준을 함께 더해줬기 때문에 뚱뚱한 차이칱이 오차범인 0에서 3%를 벗어나 가지고 10%가 다 나온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로 이렇게 다 복원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널신한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나경원은 표를 얼마나 빼앗겼냐 나경원은 표를 얼마나 빼앗겼냐 나경원은 35%를 빼앗긴 겁니다 100장당 35장을 도둑질당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동작구의에 출마했던 나경원은 조작값 35%를 입력해 가지고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100장당 30자수당을 도둑질한 겁니다 빼앗긴 표수는 6490표고 판사술진의 이름 이수진이 공짜로 먹어치운 이름 득표수는 플러스 6490표입니다 총 조작규모는 12,580표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 뭐죠 만표 이상을 조작을 하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자료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는 이수진이 6만 1천 표 나경원이 5만 3편 표 차이로 한 7천 표 차이로 이수진이 승리했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이렇게 복원하고 나니까 나경원이 4천 6백 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이수진이 승리한 것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대역죄를 저지른 거죠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50억 클럽과 김만배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당사자인 권순일이고 물러난 조혜주가 사무총장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선거관리를 맡았던 소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건영이고 민주연구원의 양정철이 실질적인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더블당의 당대표가 이해찬입니다 사무총장이 윤호중입니다 원내대표가 이인영입니다 다 알 겁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를 추진했는지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몸통은 더블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왜? 모든 선거에서 더블당 후보들은 다 공짜표를 먹으니까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자들이 바로 선거의 주범입니다 그들이 선거 사기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하수인으로 활용한 것이 선관인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훔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청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가장 서울의 49개의 지역구 가운데 조작을 심하게 한 지역이 마포라고 관압구입니다 정청례의 선거결과를 분석해보시게 되면 무려 50%가 나옵니다 50%를 조작을 한 겁니다 100장당 50장 김성동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이니까 두 장 가운데 한 장을 훔쳐가지고 정청례 함께 그냥 공짜로 밀어준 겁니다 당시에 종로구에 황교안은 조작값 45% 100장당 45장을 훔치는 그런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어디서 얼마를 훔쳤는지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청례 이게 여기 여러분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가짜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이 가운데는 제야전문가의 분석 노트입니다 정청례는 미래통합당 김성동으로부터 총 7582표를 훔친 겁니다 그 가운데 53표를 거소선상투표에서 훔쳤고 1989표를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훔쳤고 46표를 국외 부재자투표에서 훔쳤고 서강동 관내사전투표에서 666표를 훔쳤고 서교동 관내사전투표에서 581표를 훔친 겁니다 숫자를 규칙을 이용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값을 찾아내게 되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우편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가짜로부터 진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후보별 진짜 득표수입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 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작값을 이용해야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특표수를 재현, 복원,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남조선 선관위가 2020년도 4.15 총선에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별특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선거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입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인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톱은 조혜주와 권순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이것은 제가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런 것을 밝힌다고 해 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무슨 큰 이득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이익만 가지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고 사람은 빵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의감도 있고 의도 있고 신의도 있고 올바름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런 부정선거를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윤석열 대통령도 참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대책이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정선거를 대하는 것이 바로 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 간의 여러분들 총체라고 봅니다 이거를 덧볼 수 있으면 그러면 그냥 이거는 사람으로 보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들 그냥 평생 동안 깔아문겠습니까 고민정은 얼마나 훔쳤습니까 잘난차가고 여러분 다니지만 고민정은 오세훈한테서 35% 훔친 겁니다 고민정은 여러분들 얼마나 훔쳤습니까 35% 훔친 겁니다 35% 35% 6298표를 도덕질을 한 겁니다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도덕질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쪽에 도덕질을 옮기면 이렇게 여러분들 다 그냥 그래서 이런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들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여러분들 그냥 대법관들이 입만 다물게 하면 여러분 끝난 줄 아는데 언론들이 입만 다물게 하면 끝난 줄 아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딱 까발리기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유튜브 방송을 여러분들 다 납을 해가지고 못 보게 하더라도 볼 사람들은 다 보는 겁니다 이런 뭡니까 짓거리를 한 겁니다 송영길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를 연김했던 송영길은 얼마를 훔쳤냐 이거 35% 훔친 겁니다 35% 조작값 35%여서 4.15 총선의 인천계양을 덕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형순은 항상 어마어마한 크기의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송영길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플러스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계양을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3만 5천 명입니다 그럼 당일 투표자도 얼추 4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한 7 8명 정도의 선거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표본입니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 후보의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0값이나 3이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8%는 마이너스 12%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3%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으로 추출한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에서 특정 후보는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도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왜 조작을 했으니까 35%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모든 문제를 총종합해서 정리정돈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이 책이 날개를 달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고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광고 지난주부터 광고가 시작된 이 통사 세계관에 대한 통사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힘을 비축해 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4.15 총선에 130건 정도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재건표가 6건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대법관들이 깔아뭉개면서 원고적 소송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건표장에 등장한 모든 투표함 속의 투표지들은 다 새로 만들어서 안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다 파세 소각시키고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조선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투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개표가 끝난 상태의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일치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선관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없애고 인쇄소에 새로 만든 걸 집어넣어 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 증거들을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은 겁니다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김선수, 민유숙, 김머상환 다 나중에 이완용급의 이름을 오를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보셨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경욱 연수월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 나왔던 이 투표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그냥 집어넣은 투표지들입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들입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가 아닙니다 다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특히 이게 여러분들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게 다 날이 서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는 인쇄물이 됩니다 앱손 프린트로 사전투표일에 현장에서 출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인쇄소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사전투표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사전투표지가 구겨진 흰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 새로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선관위 인물의 상당수가 관여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면 삼국장 혼자 살 수 있는데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월 재검표장에 등장한 투표지들입니다 이게 다 사전 이게 당일 투표지네 이게 뭐 완전히 뭐죠 한국은행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 여러분 자른 것도 여러 장을 자를 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자른 흔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분들 투표지와 달라야 되는데 뭐 10장 20장 정도는 꼭 같은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술품입니다 예술품 이 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한 장 한 장 자르기 힘드니까 여러 장을 넣고 자를 쿡 집은 데다가 쫙 자르니까 마무리가 끝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각각의 투표자들이 든지 투표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죠 몇십 장 몇백 장이 다 같은 모양새입니까 이 절치선을 잘랐으니까 당일 투표지죠 다 새로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이걸 대법관들이 다 깔아문긴 겁니다 이완용급 인사들입니다 나는 그들이 주념한 다음에 심판을 받는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나라가 골로 가겠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자를 대가지고 몇십 장씩 한꺼번에 자른 거죠 시간도 없고 무료하지 않습니까 수만 장을 만들어서 뭐죠 위조 투표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거를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신권 다발이지 이게 뭐 딴 게 있습니까 다 이런 투표함을 새로 갈아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표 내용을 타인이 보지 않도록 네 번 정도 두세 번 접어서 투표함 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투표지입니다 왼쪽이 왼쪽이 진짜 투표지고 이제 오른쪽이 여러분들 4.15 총선 인천연수월 재검표장에서 등장한 투표지입니다 이런 짓들을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이 명확해지죠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가 왜 등장했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진짜 투표지 개수하고 전산조작을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지 개수가 다른 겁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니까 시간은 없고 부랴부랴 모두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이 빳빳한 투표지가 나오고 특히 인천연수월 같은 경우는 송도 이동 같은 경우는 천장 넘는 어그러진 일장기 여러분들 뭐죠 일장기 기표인을 찍은 투표지들이 나온 거죠 대한민국 참 너무 썩었습니다 참 이런 나라가 뭐 남이야기 아니고 자기 나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썼고 저도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비급하고 이렇게 불법과 타협할 수 있을까 검찰 경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대법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들 영등폴 영등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했던 것이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던 그 창고의 뭐죠 누군가 여러분들 문을 열고 들어간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거죠 김민석 후보하고 박용호 후보가 여러분들 박용호 후보가 아니고 이건 다를 겁니다 박 누구죠 박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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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막 빠받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 뭐 신권 다바이라 불러도 뭐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지들이 구겨진 흔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표지들이 다른 사람이 던진 것을 정리한 건데 이렇게 몇십 장씩 뭐죠 다 동일한 모양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몇십 장씩 자를 대가 여러분들 자른 흔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장 한 장 과일을 사용해서 당일 투표지 절취선을 자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쫓긴 상태에서 수만 장의 당일 투표지 절취선을 한 장 한 장 자를 만한 인내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수십 수백 장을 잘랐기 때문에 자를 대가서 잘랐기 때문에 뭉텅이체로 잘려나간 흔적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영등포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산시 재금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죠 빠빠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함이 여러분 하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투표함 속에 들어있은 투표지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여러 장이 거의 같은 모양새입니다 당일 투표지는 가위를 사용해서 한 장 한 장 잘라서 투표하정에 교부합니다 시간이 쫓긴 선거 사기범이 급하게 수십 장을 한꺼번에 자르다가 남긴 흔적들입니다 노란색을 칠한 모서리 부분은 투표지 문키를 그대로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원권 다발도 저를까 싶습니다 결국 전산조작으로 득표수 발표 따로 투표함 속에 실물 투표지 따로이기 때문에 급하게 투표함 전체를 갈아치우지 않고서는 법원에 제출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체를 갈아치운 투표지들이 다 재금표 현장에 등장한 거죠 이 자료들은 대부분 권호영 변호사하고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한테서 얻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은 오세훈 이건 재금표 현장이 아니고 권호영 변호사가 정거보전 신청 과정에 여러분들 관여했기 때문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세훈 정거보전 신청입니다 광진구을 이게 뭐 조폐공사에서 바로 찍은 여러분들 투표지 같네요 이런 것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 속에 모든 투표지들을 갈아치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오세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는 아닌 거죠 참 여러분 보시기에도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 사회가 좀 썩었더라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실과 진실의 목소리를 또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참 납득할 수가 없는 저도 제 평생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나라가 이런 상태까지 선거부정을 저지른 것도 놀라웠지만 선거부정을 저지른 것을 이렇게 뻔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참 놀랍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 선거범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난 일인데 그냥 묻고 넘어가자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관위주도 선거범죄는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선거 사기범들의 거침없는 덕표수 조작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하에 남은 공직선거를 조작을 안 한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생각하는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곱 번의 부정선거를 당당하게 했으면 다음 총선 대선도 조작한다는 거죠 조작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득은 크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각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선거부정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세우고 이렇게 먼저 좀 근사한 표현을 떨더라도 이렇게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대 범죄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 꼬라지를 보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든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범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시사적인 사건은 뭔가 아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넘어서 정권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상태에 치러졌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 선거부정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상하는 일이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범죄의 향후 전망은 이 테이블에 딱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넘었을 그 시점에 치러진 울산교육감 선거입니다 조작값 35%를 사용했습니다 울산의 5개 선거구에서 우파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천창수 후보한테 모두 다 몰아준 겁니다 여러분 제야 전문가의 도움으로 표를 얼마나 훔쳤고 몇 표를 여러분들 다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김주홍 우파교육감 후보에서 2532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천창수보에 플러스 2532표를 처리해가지고 울산 중구의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5064표입니다 울산 남구는 7736표를 총 조작했습니다 울산 동구에는 2789표를 조작한 겁니다 울산 북구는 3574표를 조작한 겁니다 울산 울주구는 4810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이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루어진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은 윤과가 되건 홍과가 되건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조작하는 겁니다 왜 조작하더라도 수사받을 가능성은 낮으니까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으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2022년 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서 여러분들 한 달이 최대지 않아서 실시됐던 소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모두 다 새로 등장한 정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조작값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한 게 중요한 겁니다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에 당선된 천창수 후보의 부인이 되는 노오키 후보 노오키 후보가 5% 5% 5% 10% 5%를 조작한 겁니다 2018년 울산 교육감 지방선거에서는 조작값이 20%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울산 교육감선거에서는 5% 10%였습니다 그만큼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조작한다 윤가가 대통령이 되든 나이가 되든 아무 관계 없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바지까랑이와 같은 거니까 우리는 조작한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다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지금 상태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얼마나 일어날지를 예상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 명확한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2018년 울산 교육감 선거는 화끈하게 조작했습니다 20% 조작했는데 문재인 치하에서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여러분들 바로 선거전에 열린 상태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위한 사전정비 작업을 마친 상태에서 20%를 조작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조작을 35%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윤석열을 허당으로 보는 겁니다 윤석열 바보 천치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조작값 35%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조작값 35%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4.15 총선 당시에 여러분들 서울의 전국 평균이 25%였기 때문에 조작값 35%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양심도 없을 뿐만 아니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입 다물고 지식인들은 다 먼 산 쳐다볼 것이고 국회의원 여러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해먹는 것만 혈안이 돼 있지 나라가 망하든 부정성을 하는 관계 없고 이런 상태니까 선거 사기범들이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덜러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조선사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조선사람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선사람들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있습니까 다 조선사람인 겁니다 선거 부정이 일어나도 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새끼들이 다 노예가 돼가지고 남이 여러분 뽑아준 대통령과 남이 뽑아준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온갖 악법을 여러분들 통과시킬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시하게 나오는 겁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가 여러분들 이 나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울산광역시 사정은 상시하게 모르지만 대개 울산 남구 나가 보수 색채가 울산에서 좀 강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울산 남구월 지역구 선거결과입니다 아마 김기현 울산 남구월 김기현 후보는 아마 울산 울산 남구일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울산 교육감 남구 후보에서 조작값 20% 4.15 총선 남구월 김기현 여러분들 출마했던 데서 20% 조작을 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상부 대통령 선거에서 울산 남구의 15% 조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2022년 지방선거 울산 교육감 남구에서 5% 조작했습니다 2023년 보궐선거 여기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밑에 2022년은 2023년 보궐선거 울산 교육감 35%입니다 울산 남구 나의 기초회원 선거는 15% 조작했습니다 기초회원 선거에서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린 거죠 15%를 조작해가지고 원래 당선자는 국민의힘 후보인데 낙선자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딱 여러분 이 소식이 나오니까 이준석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다음 총선이 큰일 났다 강남도 큰일 났다 울산 남구 나와 같은 보수 텃밭에서 더불당의 울산 남구 나 기초회원이 탄생한 겁니다 완전히 윤정부를 물러보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윤석열 정부 하에서 마음껏 저지르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름 주도했던 겁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이 채용비를 물러난 박찬진입니다 필요한 데는 다 찍어서 먼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에 찍어서 조작값 35%로 민주노총 지지후보 좌파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고 울산에서 보수색 제약 강한 울산 남구 나의 기초회원 선거에서도 15%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서 더불당 출신을 당선시킨 겁니다 뭐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런데도 다음에 2024년 4월 11일 총선이 문제없을 것이다 정신나간 사람들인 거죠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이 이렇게 반과학적이고 반사실적이고 반합리적이고 반역사적인 그런 인간들로 가득찬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일곱 번째 조작이 돼도 그것을 반승하고 승찰하고 고쳐가지고 최소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증착시키야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냥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숫자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정선거가 없다고 외치는 인물이 하태경입니다 해운대구에서 조작한 것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부산교육감 해운대구 30% 조작 2020년 4.15 총선 하태경이 출마했던 32% 조작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10% 조작 2020년 대통령 15% 조작 2022년 해운대구청장 5% 조작 2020년 부산시장 5% 조작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 10% 모두 다 조작하는 겁니다 입맛대로 그냥 조작값 집어넣는 겁니다 눈치 좀 보면 조작값 낮고 눈치 볼 필요 없으면 조작값 높고 이게 이준석이 여러분들 놓은 병입니다 이 보시기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무리까지 하게 됐는데 참 제 말씀의 요지는 제가 정치권력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을 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밝히는 것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에서 가장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항상 공짜표를 듬뿍 받는 세력은 더불당 후보거나 좌파 교육감 후보들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소 정감 작업에서 항상 표를 빼앗기는 적은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부정선거에서 가장 선거기획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들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선거기획단장 민주연금원장 대부분 수뇌부들은 다 이 선거 부정선 문제를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오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철두철매하게 부역하는 그런 형의를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 부정 문제에서 선관이 내부인사가 했던 아니면 외주를 주가 철였던 간에 그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사가 없더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여러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후보별 득표수 선거마다 후보별 득표수는 모두 다 선관위 소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관리체계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선거부정의 가장 중심에는 선관위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 2020년도 4.15 총선 부정 문제만 여러분 집중했지만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가지고 현재 밝혀진 것은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2020년 6월 1 지방선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모두 7번의 공직선거는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하고 조작감만 달리해서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발표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물들은 현재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대부분의 자료들은 제야 전문가를 부르탄 헌신적인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수중에 다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참 난제는 다섯 번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직선거가 모두 다 조작됐고 기대를 모으고 출몸했던 윤석열 치아에서 치러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교육감 선거하고 울산 남구나의 기초위원 선거를 쿡 찍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득표수 조작으로 바꿔버린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앞으로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얼마나 흥행하고 성행할 것인가를 낱낱이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선거의 요체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서 출발합니다 간간히 당일투표 득표지 이름 조작이 있지만 대부분 구할 이상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입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면 사전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와 투표용지에 찍혀있는 QR코드 사용을 엄격하게 검화하면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지 신속성이 아닙니다 반나절 정도 넓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에 가장 중요한 이 정확성 문제를 외면하고 신속성이란 그런 미명하에 선거를 전산장비에 의존하고 선거를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하게 만든 선관위가 일부 정치 세력들은 장기적인 여러분들 시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선거관리를 왜곡시켜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만드는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이 만드는 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에 가장 연약하고 변질되기 쉬운 분야입니다 선거를 부정선거로 저지른 자들은 대한민국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체제의 변혁을 통해서 자신들끼리 잘 해먹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선거를 장악했다고 봅니다 선관위 내부의 상당수가 부정선거에 관여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따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해체에 준할 정도로 인적 쇄신이 없으면 이 부정선거 문제를 막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다음 총선과 대선을 장악해서 완전히 좌파가 여러분들 장기 집권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그들은 지금 그냥 한 운이 나빠서 똥을 밟아서 재수가 나빠서 그냥 윤석열이한테 그냥 한 4 5년 정도 권력을 빌려준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마음껏 조작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책임을 묻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다음에 위선적인 행위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자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까라문계를 보면서 저는 참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감 내기고 7구 학번입니다 같은 시대를 여러분들 대학을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윤 대통령이 선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행사를 하고 뭘 하고 난리법석을 지어더라도 국가의 체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선거 부정 문제에 이토록 침묵하는 대통령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미로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리고 국민들의 여러분들 생사가 걸린 이 문제를 무슨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깔아뭉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주도 선거 범죄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배춘잎 사전투표제가 나오면 화성에서 나왔다 붉은 화살표 이름 투표제가 나왔다면 금성에서 나왔다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제가 재검표에서 나왔다 토성에서 나왔다 좌우 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제가 이름 재검표에 이름 다량으로 출대됐다 토황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선관위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조작은 치울 수가 없습니다 저의 바람이 반영이 돼서 부정선거를 쇄신하고 나라가 다시 반석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는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3년 6개월 가까이 소상하게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고 나라가 선거를 지키는데 더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선거 부정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생사와 존망이 갈린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제야 전문가의 그런 분석 결과를 총동원해서 발표한 이 도독놈들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1개는 총론이고 2건 3건은 대선 문제를 다뤘고 4건은 4.15 총선이고 5건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룬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 도독놈들 4건이 4.15 총선을 다룬 것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다룬 것이 바로 2022년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문제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리기 시작하고 추천하기 시작한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서점과의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저도 책을 소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책이 너무 가벼워진 추세입니다 세상이 가벼워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읽어보신 분들이 이구동승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좀 두터운 책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도 한 권 구매하셔서 한번 완독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잠잠히 시간을 내 가지고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